저번에 출전했는데 저번에 2킬 했었거든요 저번에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갑니다 야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김성현 선수 갑니다 일단 이동규 선수가 현재 2킬이고 김성현 선수가 빨간색깔 1시 이동규 선수가 보라색깔 7시 일단은 심피해 능선에서 1시쪽이 저그 3자리에 튕기거든요 일단은 자리는 저그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현님 다시 반갑습니다 어 세진이 반갑다 일단 1시쪽 저그가 3마리가 튕기기 때문에 김성현 선수가 웃으면서 경기 진행할 수도 있고 저번에 또 에이스 출전했는데 마지막 바로 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2킬을 했었거든요 마무리 2킬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막 주자로 나오면서 과연 이번에는 몇 킬 몇 킬을 해주지 기대됩니다 김성현 선수 과연 몇 킬 할지 기대됩니다 과연 몇 킬 할지 기대되는 선수고 이동규 선수도 지금 3부 스타릭에서 조 1위로 그렇죠 이동규 선수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3부 스타릭 조 1위로도 진출하고 지금 현재 2부 정체전에서도 연습 연습 연습해가지고 레더 B에서 A까지 올라온 선수거든요 진짜 하루에 뭐 30개인 40개인씩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성현 선수가 구서치 그렇죠 지금 구서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그렇죠 정찰만 되면은 안진단 마인드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지금 동우 형님 반갑습니다 진짜 안진단 마인드로 정찰해주고 있고 안전하게만 가자 김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만 가자에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가스통 지어주고 있는 모습에 이동규 선수고요 오! 여러분들 혹시 연애혁명 보시는 분 있나 연애혁명 일단은 이거 들어와집니다 어? 들어왔죠? 살짝 들어와서 이동규 선수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혁명 보시는 분 있습니까? 일단은 드론이 정찰 다 해주면서 빠져주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구서치한 보라 있거든요 왜? 와이? 지금 가스통이 지은 거 봤기 때문에 외툰인다 외툰 외툰 모릅니까 연애혁명? 와 연애혁명을 몰라? 단톨인데 연애혁명은 진짜 유명 이러면서 지금 어? 지금 김성현? 야 김성현 이야! 드론을 S10에 고설 코딱지 파드치고 바로 잡아줬어요 이러면서 투애처리 뮤탈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성현 선수는 이야 이렇게 되면 지금 이동규 선수가 상당히 지금 말렸어요 지금 이야 이거 말렸고 지금 이 맵은 그리고 또 뮤탈색이 상당히 좋거든요 뒤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메카닉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동규 선수가 이야 이러면은 김성현 선수가 컨트롤 상당히 좋았고 이득 보고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SCB 한기 더 뽑아주면서 그렇죠 SCB 한기 더 정찰해줍니다 지금 이야 이렇게 되면 지금 투애처리 뮤탈이 이제 본 거예요 이러면서 배터리는 완성됐고 지금 111 111 111 이에요 지금 테라 이동규 선수는 111입니다 111 111 111 111 준비해주고 있고 지금 본진의 오버러드 그리고 저글링 한쌍 뽑아주면서 마당에 성큰 하나 박아주고요 안전하게 잘해주고 있는 모습의 김성현 선수입니다 어 동현이 반갑다잉 동현아 이번주 지나면은 바로 현진해라잉 마이너스면 바로 해야 된다잉 이러면서 지금 이동규 선수가 SCB를 많이 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야 SCB 상당히 많이 쉬고 있는 모습의 이동규 선수고요 이러면서 현재 벌처는 두기가량 뽑아줬고요 지금 이야 이거 심신티 좋네요 김성현 상당히 좋아요 지금 김성현 선수가 어 벌처 어어 이야 이거 이동규 선수가 벌처 한길 바로 잃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마린 떠나는거 봤어요 또다시 벌처 이거 그냥 공격 가겠다라는거에요 지금 어 벌처 마린이 또 떠났어요 마린도 떠났거든요 벌처랑 마린이랑 때리겠다 이거에요 지금 이거 점사하겠다는 뜻 같거든요 지금 어 지금 마린이 지금 많거든요 이게 과연 누가 이길지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누가 이길지 어 영하네 반갑습니다 돌돌돌 과연 지금 마린 다섯기나 여섯기랑 벌처 두기랑 이런거 또 처음 봤거든요 저는 이런거 처음 봐요 이런 빌드 이야 근데 눈치 짰어요 눈치 깠어요 지금 김성현 눈치 까고 지금 이거 성큰 성큰점사 안 밀릴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야 김성현 눈치 빠르게 이야 김성현 어 근데 자꾸 두개 완성됐고요 아 김성현 선수가 눈치 상당히 빨랐어요 이야 이러면서 레이스까지 이야 이러면서 스파이 이제 완성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찍을거에요 지금 그렇죠 밑에 찍었어 이야 SCB가 지금 드론 잡고있어요 SCB가 이야 일단은 개잘맞 그렇죠 엄청잘맞았어요 지금 이러면서 또 마린이랑 벌처 계속해서 옵니다 이러면서 SCB까지 어 이동규 SCB까지 와요 지금 이런 빌드는 저 처음 봅니다 SCB까지 지금 갑니다 이동규는 여기서 모든걸 끝내겠다 이동규 제가 SCB까지 오거든요 지금 이동규 근데 마린 컨트롤 지금 메 뮤탈 떴기 때문에 뮤탈로 막겠다 오씨 뮤탈로 막겠다라는거거든요 지금 아 이동규 GG 나오면서 야 이거